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이제 저를 따라 다같이 온몸으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펴볼까요? 네, 몸을 길게 쭉 늘려보는 거예요. 허리, 척추가 쭉 곧게 펴지는 게 느껴지나요? 팔꿈치도 무릎도 충분히 퍼졌나요? 몸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존재감이 충분하면 안정감도 얻게 되죠. 이번엔 양옆으로 팔을 뻗어보고 주변을 돌려볼까요? 몸을 적극적으로 써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게 되고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주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비할 수도 있어요. 야생의 동물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나 위험에 맞서려고 할 때의 자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물들은 이런 자세를 통해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동작들을 통해 나의 힘을 느껴볼 수도 있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도 있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